자 여러분, 엠판 첫방 날. 어떠셨습니다. 그러게요. 보시면 저희 퍼포먼스가 세상에 멀리 터지게 되는 날이구나. 하지만 저는 너머지 지켜볼 수 있겠고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당장하고 싶어? 야. 어? 깜지고물 잡았으면 좋겠는데. 와 그 와중에도 무대 올라가기 전에도 포켓몬을 잡는 이 형 엄청난. 좀 볼 수 없는데. 별테랑이네요, 그냥 뭐 이제. 여유가 아주 그냥. 하늘이 찔러요. 오늘 일의 공연 꽃받침을 하기로 했습니다. 다가오는 봄날에 여러분들의 꽃이 되어드리려고. 와, 정강하다. 그래, 안 보고 싶었는데. 띵. 여러분들의 꽃이 되어드릴게요. 야, 꽃받침 어떻게 할래? 어, 진짜 엎드려서. 엎드려서 뭐 꽃받침 하려면. 어. 엎드려서 하자. 일자로 딱 가라. 띵 띵 띵 띵 띵 띵 띵 하는 거야, 이거? 응. 보고 싶다. 추억도 끝까지 계속 공부할 수 없어. 뭐 이제 주간에 이제 뭐 했다가. 엎드려서 끝나면 일어나자. 나 춤추면서 해서 보고 싶다. 흑득 춤. 우리, 우리 그. 오늘 판타올스에요. 네, 맞아. 정. 아, 우리 무대 끝. 너무 열심히 준비해. 이야, cervical. 이거 미 representatives 하자. 아, 우릴 받 reiterate, 수지 소shall. 아미! 어, 저희 이렇게 선택하자마자. 1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어, 감사의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미 너무 감사하고. 또 아미 너무 감사하고. 아미 너무 사랑합니다! 저희 제목 그대로 정말 봄날 봄날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을 잘한다 그리고 백라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앞으로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봄날 이렇게 꽃이 되어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봄날이 오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의 꽃이 한번 펴드려 봅시다 네 보고 싶다 이렇게 많이 가던 보고 싶다 너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 보니 있었기 싫다 나는 우리가 믿다 이제 넘어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것이다 조금 더 좋아 뭐야 바로 뭐래도 겨울이 와 마음 없이 다리 다리 가면 보고 나면 수아가 그려져 우아가 그려져 위사에 그는 지금 그룹을 벗겨져 간결할 때 내 보고 봐 그리도 그리 얼마나 멈추게 해 너무너무 밝혀 그리운 날이었고 아마 더 공구한 그들을 던인 채 기운이 멋잇처럼 조금 멋잇처럼 눈물이 있는 눈물이 나라며 조금 더 빨리 내가 탈수할 수 있게 눈을 꺼지 말아줘요 거쳐 조금씩 말아줘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얼마나 기다려놔 그녀의 밤을 또 새로워 널 보게 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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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겨울도 끝인가요 보고 싶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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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기다리면 그녀의 밤을 또 새로워 널 만나러 갈게 널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널 만나러 갈게 하슨 우선 를 저희가 또 컴백하자마자 이렇게 아미아르분들 덕분에 1위를 했어요 네 봄날의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봄날의 봄날이라는 건 봄날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지쳐 보이지만 그래도 이 또 이런 또 힘이 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상을 받으면 힘이 나죠. 달려야죠. 힘이 한 5% 있었는데 상을 받고 나니까 한 60%까지 올라간 느낌이에요. 이번 주 정말 저희 되게 바쁘지만 알찬 굴똥 하고 있으니까요, 여러분들. 굴돈 활동! 오해하시지 말하길 바랍니다. 굴돈 활동입니다. 짧고 굴돈 활동. 굴돈 활동. 굴돈 하고 있으니까요, 여러분들 꼭 짜증하시고 이번 주 정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고맙다. 시작을 되게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까지 잘하겠습니다. 그렇답니다. 내일 뮤뱅도 화이팅! 내일 뮤뱅도 화이팅! 내일 뮤뱅 음중인가 화이팅! 화이팅! 큐캡짱! 굴돈.